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크리에이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전만화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작가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올리는 작품들을 예약을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들을 쭉 지표들을 볼 수도 있고 댓글이 어떠냐 트래픽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작가 명 내 작품에 따라서 작가 명을 달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바꿔서 관리할 수도 있고 사실 기존에 도전만화 올리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특정한 순간에 약간의 서러움 같은 걸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성 작품 정식 연재 작품은 당연하게 서포트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내가 직접 올려야 되는 도전만화에서는 아예 선택조차 불가능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 작품은 내가 새로운 필명으로 하고 싶다 그래도 작품명은 못 바꾸고 이런 것들 이제는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냥 네이버 아이디에 뒤에 벨벨벨벨해서 나왔었어요. 맞아요. 작가 이름을 그냥 아이디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내 작품의 여러 가지 시스템, 댓글에 대한 정책 나 이번 작품은 댓글 안 볼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다 직접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보인 기능이 댓글층 닫기, 댓글층 닫기가 있어요. 댓글 제한, 댓글 픽, 크리에이터스 배지 등 네 가지인데요. 댓글 자체를 내가 그냥 보기 싫어. 나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들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마생일 때는 댓글 하나하나가 귀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작가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악플을 남겨. 그렇죠. 약간 공격.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정 댓글 노출하거나 직접 댓글을 달아서 나는 다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 창 닫기랑 댓글 제한 이거는 청취자 보호에 초점을 둔 거 말하자면 그리고 댓글 픽이라는 크리에이터스 배지는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또 지금 이 채널에서 이종범의 웹평스쿨이라는 채널에서 작가님의 댓글을 남기면 약간 배경색이 있고 동그랗게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 주인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금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티가 나죠? 그런 티가 나는 거. 여기 이 사람이 주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댓글 픽은 이 사람 댓글 진짜 웃긴다. 하는 거나 아니면 이 사람 댓글이 되게 정확해. 아니면 이 사람 댓글이 다음 화의 내용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반갑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온 진짜 유명한 작가야. 샤라가 타러 왔어. 그러면 위에 달아줘야죠. 댓글 고정 기능.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소셜미디어 기능을 좀 강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기능 강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김효정 프로젝트 총관리더 분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이버 웹툰의 습격 모델이 창작자들에게 되게 큰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10년 동안. 이 모델이 탄탄하게 독자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거를 더 한층 긍정적으로 만들기 하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3월에 이 크리에이티어스가 오픈했는데 그 뒤에 한 달 만에 페이지뷰 200% 그리고 치료 시간의 1300% 이상 증가하면서 아마추어 창작자들한테 되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네이버 웹툰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어스에서 당시에 이제 6가지 피처를 제공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중에 아직 회색으로 잠겨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익 창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아마 장사는 날에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펼쳐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을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법적으로 막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연재를 하고 있는 정식 연재 작가와의 차등이 생겨버려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쿠키를 파는데 이 사람들 현금을 받으면 여기가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익 창출할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되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주목이 되는 가운데서 일단 댓글 관리부터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추어 창작자분들한테는 되게 큰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도전 만화 배도에서 연재를 하고 계실 텐데 크리에이터스가 실제로 열렸을 때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 답변 시간에 뒤쪽이어서 밀려서 제가 못 다뤘던 기억이 좀 납니다만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이재민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이 어떤 방침을 세울 것이다. 어떤 걸 해나갈 것이다에 대한 예상은 무한히 가능하지만 큰 틀에서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하나 있다면 도전 만화에 대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유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하는 걸 봐도 그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좀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다른 나라 시장을 개발하는 와중에 발빠르게 뭔가를 막 못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크리에이터즈를 통해서 본업으로 돌아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다음 달 장선은 날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은 그럼 뭐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뉴스를 가져왔지만 카카오라거나 카카오 웹툰이나 다른 여러 웹툰 사이트에서도 이런 종류의 아마추어 게시판에 관련된 창작자 지원 시스템, 정산 시스템, 후원 시스템 등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묶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